안녕하세요 아빠와 사진 1컵 엄마와도 1컵 드디어 입구 도착 다리를 건너갑니다 지금 우리 위치는 여기에요 지도를 따라가면 강이 보이네요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이곳은 산책로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이 좋네요 동생은 꿀잠 자고 있어요 어? 이건 뭘까요? 도착이 나무라고 하네요 동생이 일어나네요 막 트인 광장을 지나는 살림박물관이 나옵니다 박물관의 1층입니다 키꽝, 바람쥐, 공 등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먼저 살림 문화안에 갑니다 이곳에는 옛날 물건들이 있어요 다음은 살림 생명관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요 저는 곤충을 좋아합니다 중앙에는 동물들이 있네요 중앙에는 동물들이 있네요 1차 소비자 초식동물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호랑이네요 거대한 하늘소도 있네요 호랑이와 찰칵 호랑이와 찰칵 동생과 미술활동도 했습니다 다양한 도장이 있어서 좋네요 독버섯 구경도 했어요 다양하고 신기한 버섯인데요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생식물원에 갈 거예요 산책로를 따라서 고르면 수생식물원이 나옵니다 연잎들이 가득 있네요 자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구경했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